근데 입술 각도 나오고 대박이다 형 신동이야 신동 아 지금부터 7.5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우리 에이스들 고난도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자 유희 파이팅 자 유희 아 예쁘다 자 유희 봐줘 유희 봐줘 멀리 뛰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발 꺼됨 네 발끝 붙이기 oh 오 대단하다 진짜 ija dal gel oh o o 발을 안 했어요. 발을 깨야 되는데. 발을 깨야 되는데. 발을 안 했어요. 발을 깨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 제가 아까 하나 신경쓰니까 하나를 못 쳤어요. 너무 신경 썼어요. 붙여야지 이 생각하다가. 그래서 멀리 뛰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한 건데. 발 또 점프. 안 되겠다. 또 뛰어? 나머지보다 낫다. 진짜 뭐 또 가는 거야? 신경쓰지 말고 발끝 점프요. 진짜 푸릅다 7.5m 이런 사람들. 우린 넘사벽이야. 발 떨어져야 돼요 파이팅. 됐다. 힘. 자 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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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기가 자리를 찾아가네. 야불 떨리니까 하면서 싹 하면서. 손이 벗고 빨라지는데. 차이점을 한번 볼래요? 차이점을 한번 볼래요? 참 필요한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팔이. 막판에 오니까 이제 별 상황들이 날아오는 거야. 이해봐 돼요. 뭔지 알겠어요. 같이 앉았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천천히 내렸다 같이 점프. 같이 하나. 정말 안돼. 정말 안돼. 어. 손이 자꾸 빨라요. 하나. 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리듬이. 자기 종목. 시 종목. 시 종목. 현준이 아까 피곤하고 체력이 딸릴때는 힘들어지고. 네. 시합 때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종목이니까. 7.5에서 시입니다. 좀 가볍게 해봐요. 가볍게. 진짜 멘탈이 헷갈린다. 오케이 오케이 파이딩. 시는 너무 어렵다 진짜. 5m에서는 어떻게든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없는데. 7.5는. 이거 잘못하면. 가볍게 해봐요. 굉장히. 뭐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망설였는데. 아직까지 좀 적응이 안되고. 아 이게. 참 뒤로 가려져요. 많이 해야 되니까. 너무 좀 귀여워요. 뒤로 가려져요. 대단해. 하아. 시작. 시작. 자. 화이팅. 떼기가. 발이 발이. 발이 발이. 가. 아. 아. 모쥬이가 저런거면. ем이 뜩는게 해. 얘도 안되네. 곧요일인데. 오는 많이 했어요. 바로 시작해. 와. 전에 이빨로 떨어졌는데 이게 4일을 가더라고요.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공포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떨어진 것에 대해서 뭔가 제가 지장을 받으니까. 와...